뒷기릿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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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근데 무기는 타봤자 어차피 구하기잖아 일단 들고 가보자 아핰 씨 아이 미친겜 아 예초에 장전 구조가 저 땅구로 생겼나 상섬이 뭐죠 땅구로 생겼냐고 어.. 피했잖아 뭔데? 함정 졸라 함정같이 안생겼네 아 뭔.. 어.. 버튼 잘못 눌렀다 아이 미친.. 흐읍 흐읍 진짜 보상은 여기지 안 죽네 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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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엏 어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저런걸 아아 이건 흐어 으아악 그걸 왜 잡아 이씨 벽을 왜 잡아 흐어 바추리 없어 바추리 쉴드 아 미친 와 박밀 와 미친 뭔데 뭐가 터진건데 안클리어 아 아 흐어 아 아니 이게 어떻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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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으 으 뭐야 으 으 으 왜 죽은거잉? 아 왜 안구르...? 으으음!!! 깽 같은거, 진짜! 그러니까 뭐 오래 있긴 해서 아이 미친 진짜 이거 줍다가 때리는 거 아! 와 진짜 자 열쇠 보신 분 저 있다 음 왜 미친 왜 뱅뱅이 안 들고 갈게요 아 이라이 발 왜 서궁 쓰레기 같은 거 보소 왜 이렇게 타는 건가 아 미친 게임 진짜 아 이게 말이 되냐 맵 개그재하네 그래도 있네 으아아아 도라인가 샤코너나 샤코너나 아잇 내 칠벼줘 으악 내로좀 아니 이게 왜 낙사인 잊어도 높인데 와 백댓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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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